그리고 있어 이제 자 가족이 모여버렸습니다 원나 목소리도 넣고 왜 50개 넣고 이렇게 한거야? 생일 축하합니다 왜 왜 왜 폭죽 누가 안탄트려? 아 나 폭죽 무서워 아 무서워 싫어 내가 할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싸 카메라 한 바퀴 돌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아 무서워 네 두 부자가 촛불을 껐습니다 대체 몇 살일까요? 한마디 아 저 드디어 계란 한판이 됐군 결혼 한판이래 결혼 한판 남은 여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남은 여생 남은 여생 원석이가 장가를 적극 고려해 보겠답니다 아 왜 안 돼 원나 얼굴을 넣어야 돼 지난번에 원석이 얼굴이 없어갖고 섭섭했어 아 그러니까 다 이렇게 번갈아서 한거지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 한마디 원석이가 빨리 좋은 배필 만나가지고 혼자 손녀나고 내가 4대를 보고 죽어야지 5대는 보셔야죠 자 짠 원나 한마디 음 미역국 드시고 행복하세요 하하하하 생일 축하합니다 원나가 미역국 끓여줬다고 아빠가 다 얘기했어 보고싶지? 로완다 그냥 오지마 직장 잡아서 와야돼 조금 참고 기다려 곧 갈테니까 하하 attended 지금